아아 아 근데 나 감기인데 아 또 그런다 여러분 피자봐요 복선을 그렇게 깔어 음 이건 무슨 피자야 뉴욕 피자 이건 노란거는 치즈 음 나 술 먹고 공을 쳤는 적이 없어요 . . . . . . 오오오오오오 ash 올라st 어 얼굴이 금방 빨개지네요 빨개졌어 벌써 발견 진짜? 나 빨아놨어? 좀 그런거같아 후끈한거같아 지금 뿐이라 안녀엉 안녀엉 살았네 아니 몰라요 나갈각은 아니었어요 형이 밖에 있어요 200에 러프 보고 220에 막바람 230 230도만 쳐 보겠습니다 피자도 이렇게 잡아가지고 하.. 별로같아 앞에 오늘 안되어? 맞바람 구우우 그러면 얼마나 봐야되는지 모르겠지만 유틸 유틸 오마이갓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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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오마이갓 문재위거 한장 임 das 오 오 어어 와우 싸움을 일어 불러 가 아 야 상품이다 이거 안 나가 일도 있는데 아 아 어떤 아니에요 로지 자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맥 상사 얘길을 안하니까 아예 그새가 무서워서 봐나 피자 보도 업거 좀 되니까 수수로 스스로 에스 な가 야 이제 완전 오른쪽으로 밀으셨구요 아니 방금 멘트 들었어요? 치즈 들어서 생각했었던 아니에요 에이크야 다음 나가 그만 그래서 맞춰주는거야 왜 이렇게 빨갔냐? 무슨 빨개? 어 좀 많이 빨개 있었어 어 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거 좀 추워서 그래 나도 나 반잔하더라고 5번이요? 5번 5번이요? 다들 맛있겠구만 5번이 아닌데 내가 볼 때는 5번 치면 안되는데 왜요? 이거 방송 못나갈 것 같아 5번 치겠습니다 근데 이건 진짜 궁금해 저쪽으로 같아요 벌칙으로 앉은 사람도 먹으면 먹어도 돼요? 그럼 저는 한참 먹은데 나도 와 오 미컬이 없나 그래 저쪽으로atter 잘 하시죠 오 오 와 명심이 아니구나 크 농심 아 농은 아닌데 아 모리버라 9번이었네 주지 그 그림을 자꾸 그렸으더라고 2번쳤어 오우 멈춰버리네 섰어 캐리 30 그린이 안 굴러졌네 안녕 그린이 안 굴러졌네 잘해 잘해 음 좌측으로 한클럽 보다 더 맞습니다 레디 11.5 연마의 9m 나는 9m를 치겠습니다 너무 산살맞았어 레디 이번에 못 넣으시면 왜 안 돼? 에이프런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 아니 기계는 거짓말 하지 않아 괜찮아 다 넣을 수 있어 내가 눕는 걸 전문이야 오 이거 잘 친 거 같아 잘 넣어? 아니 붙었어 양팔 사정권 사정권 신 프로님이 일단 한 잔은 예약을 한 거네요 왜 왜? 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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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우리 둘이 마시네 셋 다가 봐야되네 뭘 나눠먹어 그거 가지고 우리 한자씩 먹는거죠 내기를 정했으니까 아 저 있네요 다 따라줘야돼 다 따라줘야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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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전문적으로 뭐라 그러는거죠 사람마다 주량이라는게 있잖아요 잠깐만 앉을때가 없네 아니 나 왜 자꾸 따서 본능적으로 자 그럼 누구누구 마셔야돼 다 마시면 돼요 저희 셋이 공동일등 자아 와 이거 근데 센데 구명은 성공주 그쵸 뭐 종이컵에 마시는거 술 잘 드시네요 어? 아이씨 내가 사시마야 하하하하 방금 못봤죠? 드라이버가 내 배에 걸렸어 추적적이야 기분 나빠 자 맞게 가시마 하하하 하하 한잔하니까 멘트가 과감해져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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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연차하면 이제 편해지는거에요 하하 연차하면 그냥 19분 욕하고 해주 thrown 19봉 자막 올려! 오! 그거 괜찮다 19봉 토크 여러분 술이 이렇게 무서운 거 아니야 오비지역입니다 이런 거 다 보이시려나 보여요 화면 돌린 거 봐 진짜 살벌하다 살벌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너무 과했구나 내가 서! 오오오오오! 벙콘가 봐 잉더 벙커 캐디가 이상한 캐디야 벙커를 조심하세요 또 캐디 바꾸시려구요? 퀴즈 바꿔! 힐링하셔도 퀴즈 잘 바꾸시듯이 야 장난 아니다 아무 말이다 아무 말이다 이 글에 영광을 한번 보여줄게요 제발 벙크방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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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넘어갔어 오 다니다 엠프로보다 뭘 많이 됐어 피자는 두 번 먹으면 없어요 그냥 하나 먹었는데 없는 건 왜 그래 아니 이거 이제 아 9개씩 먹었어? 그럼요 와우 올라가? 진짜 잘 쳤어 올라갔어 꽂혔다 꽂혔어 왜 이러지 20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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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9니깐 200m에 맞바람 맞바람 엠프로는 그냥 그런 계산 없이 그냥 우드친거잖아 운댈거랑 생각도 못했어 파파이프네 오 야 이것도 올라갔어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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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오 야 들어갔다 요것도 좋아 저것도 좋아 아 큰일났어 저거 타고 내려간다 아이고 쏘쏘 야 야 이거 뭐야 턱맞아버렸어 아니 몇미터 보셨어요? 오 오 오 야 이거 뭐야 턱맞아버렸어 아니 몇미터 보셨어요? 오 아니 20% 봐야되니까 170에서 이제 17 17을 다 더하고 그냥 너무 너무 세게 맞은거에요? 아니 되게 살살 쳤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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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보이면 붙었는데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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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봤는데 하나 틀봤는데 각 엠스웨이 컴퓨터입니다 이글챔스 정수로 한 컵 반 받습니다 좌측으로 두 컵 여기도 4절밖에 잘antis다 아이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коп Weekly ильgold 챔스 오오오오오오이쿠 오ë left 거의 없어 아무도 팟! 아무도 안해주네요 여러분 나이스 나이스 1등했어 1등했어 부럽다 또 셋이 다 먹어야 되네 다 먹어야 돼 아 그러네 좋겠다 빨리 와 4시 다 먹는거에요 지금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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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샷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감각을 높이다 원샷들을 잘하시네 이렇게 차가운 거를 전 나눠 먹을게요 아니 너무 맹해 안 추워요? 아니야 먹어야지 난 전혀 죽어버린다 각자들 그 왜 남기신 아니 저기 무슨 피사로 먹는거 손잡이들 이렇게 나오죠? 이거 조금 말렸다가 과자로 먹을라 그러는거죠? 빅보이 이거 좀 잘라먹어 쭉 잘라서 빅보이는 좀 줘야 되겠어요 자 여기서 또 이걸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와 이걸 하시려면 여기서 진짜 하신거 280을 날리셔야 돼요 좋아요 280하면 돼 그럼 저랑 여기서 롱기 한번 하실래요? 좋습니다 술 한잔 오케이 티차 끝나면 바로 먹지 좋아 아 뭐라? 들어주셨어요? 에이 너무 살살 치셨다 너무 살살 치셨다 술 드시고 싶으셨구나 술 드시고 싶으셨구나 바로요 자 우리 집 집단이 49 고르막 아우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거 나갔어요 아 나갔어 여기서 또 균형을 맞춰주시나요? 균형을 맞춥니다 자 엠플로우와 제가 지금 이제 249m 나갔어요 여러분 지금 아오 아우 어 몰라 멀 맞았어 아니 그냥 오비에요 마시면 되시고 그냥 어 살았네 우와 내가 이겼어 좋았는데 좋으면 그냥 깔끔하게 나 좋습니다 아, 먹고 싶어서 살살 쳤어요 다 따라먹고 저거 지금 내 안주 다 먹고 있어요 다 먹어 그냥 내어줌 이거 조금 스페셜하게 쎄게 맞았다 그죠? 네 오 310 맛바람 이거 약간 약장주제네 살짝 레이업했네 5번우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3번만 왔으면 다 죽었는데 3번좀 빌려줘요 3번우드 3X좀 3X? 괜찮아 몇도에요 지금 이거? 13도요 써도돼요? 네 콜? 저 310pm 짜리에요 안돼요 왜? 콜 아 그럼 안된대요 아 장난 아니다 요사하게 맞았죠 조금 예상된 결과라서 저는 이거 과욕이죠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묻지마세요 무겁고 강한 클럽을 갑자기 쓰게되면 근데 진짜 운이 좋다 아니 근데 저 바로 옆에 다 오비인데 거기만 해줘야 되는데 그래? 아니 근데 좀 그렇다 저거 왜요? 왜 볼 스피드가 안나와 아니 딱딱해서 그래 무겁고 오 마이갓 이건 오비다 오비쪽으로 간다 이건 오비네 나왔어 나왔어 대박 대박 다 마셨습니다 6번 아이가 매일마다 뭐 해도 됩니다 아 그래요? 왜? 아니 근데 장비가 좋으시잖아요 무슨 장비죠 뭐 그냥 그냥 좀 구카롭지는데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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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저기서 칠게요 그냥 여기서 치시고 클럽을 다시 받으시면 되죠 그냥 드랍 안하고 그냥 여기서 칠게요 예예예 그냥 카트킬리스 칠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로드면 10% 해요 안해요? 로드면 10% 더 해야될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어렵고 작사라는 그걸 해야되 말아야돼 안 나오잖아 안 나오면 아닌거지 모르겠어 전혀 모르겠어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없어서 야 왜 여기서 별 스피니야 로드면 스피니 많이 걸리는거 아아 컨택이 너무 잘 들어갔어요 로드에서 어 뭐야 깜짝이야 어? 안 세네 많이 오케이 오케이 오 잘 췄다 아이스 나이스하우 잘 췄다 오 만져 빨리 가네 안 돼 오우 야 과감해졌어 늘려고 생각을 하다보니까 아 아니 아까로 이마까지 빨개졌는데 살짝 못떤니까지 빨개졌어 빨개졌어요? 네 파야졌는데 사실 나 주인공이 아닌데 주인공이 아닌데 주인공이 아닌데 주인공이 아닌데 그래?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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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술이랑 마시죠? 왜 그냥 오른쪽으로 주인공이 이제 제어가 안 돼서 난 술을 먹기 싫어요 하하하하하하 어? 브런치 치시네 잠깐만 들어갔다 제대로 들어갔다 봐봐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어? 쳐야되네 응 관심이 없이 아 추억 salam 또 감상 말도 안 쎄이네 진짜 너무 쎄네 쓸먹고 있지 희미하네 갑자기 콧물이 멈췄어요 아 그래요? ㅋㅋㅋㅋㅋㅋㅋㅋ 똑바로 아닌데 그래 똑바로 아닌데 그래 똑바로 아닌데 똑바로래 어? 어? 아우! 양호화되었네 오빠도... 쟤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렇게 쳤는데 맞아 어우 뭐야 근씨 프로님 파티 컵 우측으로 뭐야? 4컵을 봤다고? 잠깐만 6.6 4컵은 아니지 어어 오케이 이야 진짜 살살 너무 살살 쳤어 큰씨 더블 모기 가는구나 이야 느낌만 알았네 느낌만 심지어 프로님 파팅할 차례입니다 똑바로 보고 치시면 됩니다 레디 아니 주부장치 우리 둘이만 먹는 것 같은데 오빠 주시는 가운데 왜 내 안주를 다 먹은 거야 아까 다 주시고 야 억울하다 그쵸? 아까 나보고 내 콕카이 다 먹어 그랬잖아 자 박스 가스 스킨 용기 또 합니다 양심이 있어서 안되네 왜 안마셨어? 벌초로 안맞고 주량이 맥주 3장 아 진짜요? 그럼 직접 해주세요 일단은 들키고 시작하시죠 원샷 네 굿샷 용기 2분이 사시는거죠? 당연하죠 술 마시면 의욕이 앞서서 그리고 술 안맞죠 68분 스킨 제가 습관이 있어요 공 치면 뭔가 잘 맞았다 싶으면 엉덩이를 빼요 왜요? 엉덩이 자신있으니까 안녕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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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엠프로 또 한번 매겨보죠 우리 여러분 자 뭐 이거 제 생각에는 이게 장비가 저보다 안다 그런 생각을 해봐서 참고로 제 샵두가요 67g입니다 요거에 피팅을 받았는데 제가 일부러 되게 무거운걸 했어요 제 것보다 무거운건가? 무거워요 엄청 무거워요 샵두 67g짜리 아니지 그와중에 빅포인 그 뒤에 있어야지 내가 지금 실장님 보다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셔야지 나는 어차피 하지도 않았는데 에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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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 정말 진짜 주량이 악한 사람한테 지금 야 여기서 한번 그렇게 하고 이거 다 커트시키고 예전에 소식적인 그 술 먹고 경험담은 다 어디간거야 아 자 맥주온 주세요 와 맥주온 주세요 안맞았어 이거 들어간거야 들어오세요 빨리 이리와 아니 근데 느낌이 너무 좋다 다라람 다라람 안맞았어요 어 굿샷 어 62명 어? 이기셨습니다 내가 이겼네 그럼요 아 옥메타 이겨라 붙었잖아 싱크림이 진거 아니요? 어? 아 제가 이겼네 싱크림이 졌어요 여러분 이 장비가요 아니 제 코어 빨리 이거나 뺏어 이거나 뺏어 이거 아 내가 졌다고? 아니 졌죠 제가 이겨라 아니 그 처음에 티샷 했을 때 그걸 봐야되잖아 원래 야 근데 이거 빅거리를 봐야되는거 아냐? 정매 남는거리가 또 맹점이잖아 자 원샷 자 화면보시면서 야 요거 좀 쓰다 야 그 와중에 나름 빨리 가서 쳐야되네 여러분 장비빨이었습니다 어 빅볼같이 안주를 다 먹어야지구요 물을 먹어야 돼요 아니 레디 어이 뭐야 나 술 먹고 공채국을 처음이야 아 진짜요? 정정도 안드셔보셨어요? 그런거 먹었지 가깝게뿐께 술을 계속 먹는걸 말하는거지 근데 스크린에서는 그렇게들 많이 이렇게 스크린에서는 뭐죠? 많이 드시더라구 스크린에서 스크린에서 거의 다 먹어야지 178 자 이제 심프로님도 말이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냥 손가락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178에 높이 6이니까 100 184 뒷바람이 9.86이에요 뒷바람이 9.86 6번 잡수 폭성도 있지 스크린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살살 쳐요, 한클럽 좀 잡고 골프는 원래 한클럽만 치는 거에요 그래도 짧으면 어떡해? 두클럽 잡으면... 몇 미터를 쳐야 되는데요? 이거요? 이거 지금 135 아니에요? 공이 뜨니까 140을 쳐야 될 것 같은데 아, 얘 잘 먹었어요 어깨 아프겠다 야, 라반이도 그리면 그냥 술냄치였구나 네? 술냄치, 술냄치 술 냄새만 맡아도... 술분치 술분치 아... 내가 그걸 어떻게 맞췄지? 어? 너무 단순했어요 사실 아, 난 술분치 아, 내가 너무 똑똑하지 않았어 어, 근데 악하지 딱 봐도 알겠어 야, 오늘 이 쪽 중개석 진짜 살벌하다 하하하하 아, 이거 난렸어 엄청 세 술을 먹으면 10세죠 아, 진짜... 그런가 봐 영광하면 기울인데 지금... 14m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로브샷 로브샷 저는... 장끼 하프 로브샷으로 살짝 10m를 끼운 다음 4m에서 굴러가는 샷을 하하하하 하하하하 섰어 그래도 하하하하 아, 진짜... 존경스럽다 하하하하 저녁 하루 보실게요 아주 자, 저는 이거 3m만 보겠습니다 3미터? 오 맞다! 가만히 좀 계세요 지금 미안해요 아무리 먹는 게 중요하다지만 자꾸만 먹는 거 그렇게 맛있을 거 같아 왜 안 했는데 난 아무것도 안 했어 어떻게 쳐야 되지? 까먹었다 쳐야지 쎄 쎄 난 약해지 약해지는 안 들어 오우 이게 동영상 나올 때 자세히 보면 테두리가 섭량하게 나오는 건 들어간 거고 테두리가 뿌옇게 나오면 안 들어간 거예요 왼쪽 왼쪽으로 각각받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아무 말 견딘 거 아닌 거? 맞아 나이스 이선희 씨 타러 아 나 참 나 자 여기 코트는 누구십니까 171미터 거리에 한술이 있습니다 바람 감안하시고 잠깐만 이게 마지막 술이야 이게 마지막 술이야? 멋있어 야 이거 좀 너무 아깝다 집이 번호해 이거 막 또 맛이냐 꿀찌만 먹기 하자 꿀찌만 먹기 지금부터 이제 이거 놔둘게 아깝.. 아깝지 않아요? 아까워요 꿀찌만 아깝지 난 그럼 먹을 수가 없잖아 커다 누르고 가셨네 누르고 아저씨 아저씨 아니 심프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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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좀 너무해 잘못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심프로님이 좀 좀 너무 우리를 너무 많이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 왜? 너무 많이 챙겨준다고 괜찮다 아 너무 많이 챙겨주셔 이러면 심프로님 개인생활이 없는데 우리를 너무 많이 챙겨주셔 심프로님은 이러면 잘못된거야 왜 당사 안 나왔다 에이 저거 뭐지? 뭐가? 아 뭐 이상한거 아니구나 심프로님 eens 너무 너무 심프로님 coating 뭐 뭐냐면 있을줄 알지 서로 피해갈라고 아니 얘기해 보세요 제일 같이 오래 계시잖아 아니 듣고 있어요 지금 일단 빅보약니까 얘기해 무슨 어휴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아니라고 아니 표의 좀 가서 사와야겠어 부족하면 사와야겠어 요번 홈 꿀뚱이가 사오게 그럴까요? 오케이 요번 홈 꿀뚱이가 도전한거 사오게 빨리 와 컨트롤 딱 너무 세 딱 맞추네 6번 컨트롤 아 프로님 진짜 답하셨다 가져가요 6번 졌다고? 6번 컨트롤 나도 6번 컨트롤 흰나바님하고 똑같이 6번 풀 수행 안하시구요? 6번 요만큼만 해서 그러면 이 멘트라면 애초에 저기 6번인지 그러시면서 그렇지 지사백 아니에요? 아니요 지사백으로 곧 바꿀거지만 그전에 6번 컨트롤 흰나바랑 같애 3대급이지 어우 멋있다 비거리가야? 종종 우와 아이씨 어 근데 거리나가 어 거리나가 아니 거리면 이제 가능하니까 드셨겠지 어우 멋있다 7번 완전히 진사 흰나면 별거 아니야 비거리 똑같애 우리랑 흰나바님은 이제 탄도가 높으니까 맞바람일때는 더워야되니까 아이씨 아니 진솔하게 대변인이에요? 그걸 또 진솔하게 받아드려 탄도가 낮으니까 잘했죠 감사 갑자기 술 먹으니까 사람이 착해지네 저는 착한 사람이에요 평상시에는 별로인데 하하하하 오오오오 내 자리 거리는 맞네 진짜 한참 자리같애 나도 그걸 쳤어야 되는구나 몰랐네 종종 공수석 공수석 공 공 공 쳐 봐! 공 주소 공! 아니야 아니야 그냥 잘 쳤어 아직 공 깨진 건가 아니야! 어? 나이스! 나이스다 이게 거리질 적 있어 어.. 뭐야 연습했어? 연습했어 연습했어 똑같이 쳤어요 존atha 야여여여여여여여여 보여! 아.. 아.. 지금 10m가 남은 상황이구요 업 웃어? 누구 얘기하는거야? 웃어요? 일단 질당 나왔어요 오우 잘 가버렸어 웃어도 안 됐어 아..뭔쩍.. 아..뭔쩍.. 세나 세나.. 너무 세게 쳤어 세진 않네.. 아니 세지..세니까 다 안내고 오..갑자기 술을 먹으니까 이 스크린과 내가 한 몸이 된 것 같아 보여! 몸이 흔들리는데.. 몸이 흔들리는데..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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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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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야.. 나 지금 스크린 속에 들어간 것 같아 자.. 리베아.. 원래 쓰시는 거예요? 그죠? 오전하시죠? 나이스 파워! 자 꼴찌가 왠지.. 시키모님 같은데.. 내가 사는 건데? 과연 파이팅을 차릴.. 맥주 사올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 우리 대표님이 한번.. 친구랑 한번 다녀오셔야 되겠는데.. 대표님 가서.. 슈퍼가서 맥주 사올게.. 아니 무슨 얘기.. 그게 뭐야.. 잠깐만요.. 여기서 끊고 이거 한번 돌려서 보고.. 돌려서 봐야 되겠는데.. 뭔 얘기야.. 모자란 맥주 사올게 됐어.. 진짜? 네.. 그리고 동의하셨었구요.. 누가 동의하셨었구요.. 끊어 끊어.. 끊고.. 끊어 끊어.. 진짜? 진짜가 아니고.. 네.. 와.. 편의점 다녀오십쇼 저희 사장님이 사다 주셨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우.. 파티에는 찡다우? 와..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짱구.. 신짱.. 과자를 골랐는데.. 하나는 이거고.. 못말리는 신짱.. 하나는 이거야.. 아니.. 연배.. 연배가.. ㅋㅋㅋㅋㅋㅋ 요새.. 요새 맛이.. 왜.. 본인이 아는 과자 사온거고.. 하나 단거 사왔으면 하나 짠거 사야되는데.. 단..단.. 이게.. 과자가.. 이 종류가 무슨 느낌이냐.. 인디언밤 느낌이랄.. ㅋㅋㅋㅋㅋㅋ 문화잉인가? 어어어어어어어.. 근데.. 모르죠.. 사실? 그지어머.. 아.. 안걸리겠다.. 저 여기.. 야 저 사이로..? 저요 여러분.. 13번 우리 최고의..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킨나바가.. 이거는.. 와~~~ 잘 쳤어.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엄청 잘 쳤어. 야 이렇게 치려고. 역시 하지 않았어 그치.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천장에 뭘 잘 치고 있어? 어딜 닿아? 근데 살았어. 럭키다. 살았다고? 이게 뭐야? 옆으로 갔어 근데 어딜 단거야? 여기? 말도 안 돼 미끄러졌어 야 아 롱기 어 롱기 해야지 내껀데 그거 야 자꾸 자꾸 내 드라이브 치면 정말 장비 때문에 그런 줄 알잖아 아 냅둘걸 헬멧두지 난 장부도 67g짜리에요 비거리용이 아니에요 아 나 참 자 이것도 내껀데 그럼 연습하시는거 아니죠? 자 쳐보겠습니다 불타는 퍽 바람 펑크 방금 진다 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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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프라우스 아니 러브프라우스 끝났어요? 아니 러브프라우스 아니 그런 상황은 없지 벌이지 왜 그래 어우 잘했었어요 굳이 아니까 야 근데 저 벙커에 딱 들어갈게요 지금 나이는거 같은데 어우 바지 이쁘다 응 이쁘지 빨리 봐 떡볶이 진짜 저런 빨감 쉽지 않은데 너 판독도 같이 갔다 이기야 오 이겼다 봐야 알아 봐야 알아 아니 뭘 봐야 알아 나는 완전 끝 아니 뭐야 자꾸 아 근데 핑 좋네요 에? 아 지금 비거리용이 아니라니깐 공조 치즈다 아우 나 진짜 술 너무 많이 먹었어 아우 나 진짜 술 너무 많이 먹었어 오우, 꽉꽉꽉 올라갔어. 빠! 응, 나이스. 빠! 빠! 가요! 레디! 120 남았고요. 페이오의 명키에서 지금... 하하하하하하 뭐라 하시는 거에요, 지금? 지금 한 140을 봐야 될 것 같아요. 140! 벙커 20%, 120에 4.4 높이, 2.89 바람. 140이잖아. 오르막 보면 150 보셔야 되고, 뒷바람 빼시면 한 147! 제가 알려드릴게요. 147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저는 8번으로 칩니다. 8번으로! 적군의 말을 듣고 내가... 아... 저희가 언제부터... 적군이었으니까... 이러봐요. 아니야, 이거 봐봐. 제대로 맞았으면 그린도 너무 맞았어. 이거 맛있어. 하나 더 짱해. 하... 짧아. 뭐야, 이거. 몇 번 소리 할까요? 그거 봐. 그거 봐. 그거 봐. 그거 컨트롤 했어. 오늘 저렇게 찟 gracias? 우리 친구가 뒤집고 투표되고 기억이 안 나. perfect 처음에 이렇게 쎄줘. 야 너무 많다 진짜. 야 여기 정글이야. 오른쪽으로 한쪽으로 있습니다. 무랑 안 들렸어. 자 한 컵. 들어갔다. 들어갔네. 들어갔네. 아 안 들어갔어요 재밌는데. 여기서 갈렸네. 시프로님이 안 드시네. 진짜? 내가 보기 했잖아. 나하고. 진짜 그만 마시고 싶어 이제. 그만 마시고 싶어. 너무 많이 저어졌어. 자 드시시오. 너무 무리하는거 아니에요 저희? 자 드시고. 이 정도가 무리세요? 아 저는 무리에요. 니코리님 주량이 어떻게 되는데. 야 이게 주량이 있긴가봐. 응? 이거 뭔가 짓는거에요? 자 둘이 셋 다운하여 셋 다운하여. 참. 싱따오 파티를 위한 맥주죠. 내가 일부러 파티를 위한 맥주를 사놨어요. 야. 이 프로님 아까. 롱기 드셨나? 먹었지. 렛디 렛디. 자 이번에도 롱기 한번. 398m 거리에 펌프홀입니다. 마시픈에서 비염이 불어서. 거리가 덜 나올 수 있어요. 참고하세요. 나랑하잖아. 내가 두려워. 매일 그렇게 실수했다고. 딱 10m 잡아주고 하면 됩니다. 아니. 3번호도 잡고. 아니. 20m 잡아줘. 진짜 본인들 얘기 아니라고. 정말 너무 막하시네요. 나는 왜 3번호도인데. 왜 술도 마시고 싶으면서. 그건 그런데. 그러니까 재미를 위해서 하잖아. 3번호도로? 아니. 3번호도로 하면 안되지. 결합이 찌고 20m 차고. 20m 빼는거? 그래. 오케이. 한번 하실래요? 나도 상관없는데. 아 근데 킹나마님 술을 못하잖아. 그래야 술을 안먹잖아. 290 간다고 해서 보고. 270만 치면 이기는데. 그래. 근데 술을 안먹으시니까. 뭐 무슨 내용이야. 어? 어떤걸로 여러분. 자. 갑시다. 오오오오. 이기 그의 가슴속으로. 숨꽃이 싹 텄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 뒤만 왔어. 야. 이 정도면 할마라가겠네. 이렇게 세게. 야. WARI. 좋은 샷. 샤프트에 민감한 편이거든요? 이게 뭔지 모르는데 이게 67g짜리 무거운 샤프트를 꼈어 일부러 관용성 때문에 여러분 관용성으로 저거 한번 쳐보세요 새 라반입고 자... 쳐보겠습니다 와 진짜 날마졌어 야 근데 망치냐 아니야 아니야 아... 아... 65g가 나왔어 선생님 영상 한번 치셔야 돼요 여태까지 참 왼팔에 있는 흑염룡 공부를 주세요 여러분들 장타를 치기 위해서는요 잠깐 손을 하늘 위에 잠깐 들고 5초를 씁니다 그럼 50경우잖아요 아니야 그러면 피가 소에 있는 피가 아래로 흐르면서 팔이 가벼워지고 팔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딱 잡고 휘두르면 자 여러분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한잔 하시죠 가벼워지나요 다시 들고 계셔야죠 자 과연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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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68 근데 탄도가 낮아서 그러니까 맞바람 뚫었을 수 있어 못 뚫었어 하하하 페이오웨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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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60 자, 168m구요. 높이 5.5m, 173m, 맞바람 6m. 내가 아까 뭐라 그랬지? 185m입니다. 185m. 쿡밤인가? 저쪽을 좀 보고. 이거 슬라이스 바람 아니에요? 슬라이스 바람인데, 저쪽을 보고 밑에서 위로 공략을 할거에요. 짧게 떨궜다는 말씀이신거죠? 그렇죠. 짧거나 아니면 올라가거나. 어우 잘 맞쏘요. 너무 잘 맞쏘요. 넘어가겠네. 그러니까 이걸 노린건 아니거든 사실. 야 이거 5번인데? G400 치셨어? 28cm도 나왔어. 아 아까전에 팔 들고 계신 효과가 아직 나갔네. 지금 그게 나왔네. 아까 팔 들고 계속 있으면 피가 밑으로 흐르면서 여러분, 손이 가벼우신답니다. 그때 빨 치는거죠. 근데 그게 지금 나왔어. 아 왜 이렇게 안맞니? 인 더 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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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180m가 뭐야? 180m 나와서 오비난거야? 175m? 175m정도 봐야될까? 잘 모르겠네. 야 이거 너무 세게 들어갔어. 야 이거 너무 세게 들어갔다. 이것도 위로 갔어. 오 75 볼스피드야? 아 65. 55 참. 55네! 와 이거 똑 떨어지겠다. 아 좀 밀려. 이거 나패. 저기 위치 좋던데. 에이브릿. omas B. 나 도대체 누구 꺼까지 마셨길래 drunk 잘 히employ지? 아 아까 minus B. 아 진짜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왔어. 이야 진짜 결곽halb이네?? 결곽halb토샤킹인군 폴쪽 왼코 끄스고 15M 15M 할걸요?? 아니야 15M 자 난 15M 할걸 쟤를 안봐도 돼요. 여러분 키디를 믿고 4.6 4.6 4.6이 아니면 4.6이 아니면 4.6이 아니면 뒤로 이제 쭉 간다고 근데 왜 얘가 카메라 잡아주는거야 뒤로 바쁘게 나 그래도 많이 잘 잡네 나 기대하라고 10 정도 보면 될거야 10 보는게 다 다르네 계산법이 다 달라야 돼 나는 그냥 10이 13 보겠어 13 쳤네 4점 한 2 3 나오겠어 약하네 아니 아니 4.1 4.1이 딱 안 돼 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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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넘어가는 22m 그러면 5.5 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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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쎄어 오 쎈데 22m 엄청 쎈데 25m 맞았는데 에이프론가 1등하고 싶다 술마시고 싶어가지고 1등을 안 마시는게 있네요 1등 마신다 지금 야 맞았어 우리 지금 꿀떡만 마시기로 했잖아요 아니 1등이 맛있다 그걸 바꿨잖아 나이스 안통해 안통해 맛있겠다 잔고 매운 거 아니야? 이렇게 먹으면 맛있지 자 어쨌든 다 먹는 걸로 이미 취했어요 토한다 아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술 취한다고 그러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나 진짜 너무 힘드네 세상이 너무 힘들어 저기가 저 진짜 힘들어 보이는데? 코로나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왜 그래? 야 이리 와 야 이거 막창 고객감이야 마지막 와서 좋은 구경에 이거 놓치면 안 돼 이거 어른이지 집중 지금 막끝이야 3개오바 4개오바 5개오바 4개오바 아유 그래도 대한민국 장타 랭킹 1위인데 이 정도는 원원이죠 네 원원이에요 자 맞바람이라 안가져 와우 뒤로 넘어갔다 20년 90 öS 시무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구경обыти 치 VII 수 sitzt 스 중 침 아준 근데 이거 재미있는건 롱기를 했다만 언제부터 내 장비수교 애니 하하하하 내 장비수교 안rr 반칙 이건 반칙이야 그럼 힘enzie 다시 빼세요 네 반칙이야 오케이 오케이 응. 왜냐면 기분 나빠. 저건 지금 장타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67g짜리. 난 지금 진짜 피팅받고 스타일을 맞췄는데 갑자기 멀리 쳐 저거 받았다고. 아 죽겠네. 진짜 어지러워. 야 이분이 내가 볼 땐 어디서 복선 따는 거 이런 거 학원 다니시는 거 같아. 아니면 문과 출신이신가? 레디. 야. 그거 봐. 본인 걸 줘야지. 본인 걸. 바람이 살려주네.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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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여러분들 장타를 치기 위해서는 손을 잠깐 3초만 위로 든 다음에. 아까 15초였잖아요. 아 그랬나? 죄송합니다. 복숭 깔지 말고. 난 최선을 다해서 치겠어. 오우. 우쌰. 우쌰. 어 이거 잠깐만. 카드키 도움도 좀 받는다. 그러니까. 이건 나와요. 제발 제발. 어차피 남성거리니까 무조건 이긴 거지. 음. 럲. 야. 겨울이견어. 겨울이L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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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2 30m 차이와 이리로 오게. 이리로 오게. min 한잔 한게 나. cheating 한 잔 앞에 nas 한게 niche 가서 5 파이트 구환하고 이리로 오게나 너 드라이버 치는데 엉덩이 된다. 야. 치즈린. 좋아 조아. 쭉쭉 마셔. 으 으 아 갑니다 좋아 으 어 잘 됐어요 으 으 으 자자 피자 랄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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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자리 뜬다? 어우 다행이다 저는 바람이 불기 때문에 불축을 맞습니다 두껍게 맞은 것 같은데 프스 띠당 지대 안에 피치샷 모드 그거를 이용해서 치겠어요 제가 선고하긴 바래 그치 갑니다 如此 크로스 당 주님 한번 오 Rafael 갑자기 핵찍이 돼지셨어 들어갔다 얘들아 아 약해 약해 이미 시작부터 잘못됐는데 시작부터 야 이거 안들어갔어 어때뻔했어 안맞았으면 치킨 다 안 맞았어야 돼 42,500원 좋아. 13미터. 내가 한 달 생각했는데. 재미없다. 약해, 약해. 약해, 약해. 누가 봐도 약했어. 여러분들이 봐도 약했어. 여기서 버트를 썼어야 되는데. 오, 세다. 열렸어. 세진 않네. 나이스. 오, 막았다. 특수훈련을 해야 돼. 특수? 뭐 한 거야? 뭐 한 거야? 특수훈련을 하라고. 내고 싶어서? 뭐 한 거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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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하하하하하하하 아아, 야, 야! 아, 진짜 내가 잘못 쳤어요? 으하하하하하 아, 너무 좋아한다. 아니, 심포님도 드셔야 돼요. 야, 근데 나 한 밥만 씌자. 야, 나 진짜 이거 너무 심해. 한 밥만 딱 씌게. 어차피 1등에 씌잖아. 이거를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드셔야죠. 야 진짜 이거 봐봐. 얼굴이 지금 빨갛다 보니 까매졌어. 아 전 잘 나오고 있나요? 아 지금 똑같은데 아무튼 치고 않아. 오늘 지금 여기 조명 좋은데 저 셀카 찍어서 한 번 올려봐요. 시뻘건게 저 레드블루같이 잘 어울려. 지금 셀카를 한 번 찍을까요? 우리 그냥? 아니 인스타 올려. 인스타 라이브 들자. 라이브 하면 특가 형님. 라이브 하면 들자. 문구 라이브 특가. 저기 저 셀프. 아니 제일 많으신 분이 하셔야지. 제가 하겠습니다. 저 뭐지? 아니 킥나바 킥나바. 킥나바 인스타 제일 많아. 킥나바. 킥나바 채널 어떻게 세워? 자 여러분 이 상황에서 잠깐 인스타 라이브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인스타에 킥나바가 제일 많지? 몇 명이야? 150명? 495명. 495명. 몇 명이야? 150명이라뇨. 1500명? 1445? 어떻게 트는거지? 아니 화면을 나오세요 저기요 아 79요요? 아 몰라 나오세요 저기 나오세요 자 여기까지 쳐요 벌써 두 분 들어오셨어요 아 시작했어요 벌써 많이 들어오시는데 안녕하세요 아 근데 처음 보신 분들 놀랄 수가 있어요 저희가 설명을 하셔가지고 자 팟3 팟3에서 드라이버로 1홀시키기 뭔 소리가 하는가 피승 잡고 있는데 자 갑시다 아 이런 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설명을 좀 해드리라고 저희가 좀 술을 먹고 혹시 좀 해주세요 이런 거 이런 거 보여주면서? 안돼 내 채널에서 loud cel Åh 자 빨리 쳐요 아 감사합니다 예능인은 아니에요 골프인기예요 꽂았어 잘생기셨대 라마님 잘생기셨대 감사합니다 근데 라마님이 아닐 수도 있어 이거 딜레이할 게 없어서 연습수행 한 번 하시고 준비되면 샷하세요. 주말에 저희 촬영하다가 인스타 한번 틀자 그래가지고 새로운 컨셉 도전하고 있어요. 어떤 컨셉인가요? 음주? 아 몰라. 레디. 네 지금 56도를 좀 들었고요. 아 56도. 빅보이 파이팅. 아 좋아 좋아 좋아. 나이스다. 컨셉이 들어갔어요. 응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거 음주 골프. 이게 지금 음주 골프를 하고 있어요. 시청자한테 아이디어 받아가지고. 어? 야 심쇄하네. 백스팅이 안 걸렸어요. 3000리터랜다. 내가 지금 3000리터라고 했어. 레디. 보통 그 정도 먹으면 죽지 않나? 자 이제 채널 하나 끄시죠. 하나 꺼야 돼요. 둘째가 하나로 가시죠. 아. 자 빅보이. 집사. 뭐? 아냐 이것도 CUGet이 됐어. 저 이기고 있어요. 오! 나이스. 나이스. hoc makes it statement. 킬라마님. 킬라마 선수 승자들은. 킬라마 선수 12m의 로프 사항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이걸 지금 딱 붙여서. 지금 2위 상을 좀 지켜낼 것 같은데요. 로브샷을 했고요. 나오지 않았어요. 형편없이 잘랐어요. 야 이 정도면 나빴죠. 나빴지. 나빴지. 넌 나빴지. 피자맥이고. 스코어 보면 놀래요. 스코어 보면 놀래요. 스코어 보면 놀래요. 자꾸 놀래요. 안 보이나? 안 돼. 갑자기 돌려진 거예요. 17m 치실까요? 오우 나이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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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갈 뻔했어. 들어갈 뻔했어. 오우. 송필이 좋아. 감사합니다. 지금 8.5m인데요. 살짝 내려만 게 있지만 이것은 상당히 굳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클럽 한 5개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진짜요. 네. 이거는 슬리퍼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네. 저것도 지금 한 3클럽 밖에 안 봤는데요. 한번 지켜보죠. 제가 볼 때는 한 5컵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5컵이요? 아 참. 5클럽이요. 네. 아우. 안 됐어요. 저 밑으로 흘러죠. 이거 안 돼. 안녕. 여기 갈 때 안녕. 카메라가 지금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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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카메라가 지금 못 잡아요. 카메라가 지금 못 잡아요. 아이고. 잘 왔어요. 당 그런 걸로 하고 있어요. 브리티시 오픈에서도 이렇게 안 굴러가야겠다. 욕하지 마라. 며칠 말이야. 욕하지 마라. 여러분. 지금 13. 좀. 들어갔다. 들어갔어. 들어갔대요. 아우. 짧았네요. 아우. 짧았네요. 딱 치면서 우리 알죠. 네. 형편없이 짧았어요. 지금 현재 스코어가. הנ Yes. 안녕하십니까. 하압 이런거 안들는데. UM가 지금 alguns인상ayd 야씨 나도 그렇게 쳤었어야 되네 5m에다가 0.44 니깐요 1m를 쳐야되는데 야 이거 재밌겠다 이거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치고 보면은 아 덜 봤죠 네 저거 덜 봤죠 아 지금도 덜 봤죠 뭐하는거야 그정도지 아니아니아니 아까전거 아니 내가 찔들고 저희 가난해서 러프멘트가 없어요 플레이트도 없는데 네 지금 왜 러프멘트 선물해주시겠는데 아니아니 왜 없냐고 네 지금 연습했어요 아 연습했어 뭐하는짓이예요 나 이거 한잔 추가해야되 이 정도면 내 센서 들어오게 하셔야죠 야 이거 이건 아니지요 연습 들어갔어요 5.77m에다가 마이너스 0.44 현재 1m를 살짝 쳐야되는데요 하아 하아 좋습니다 야 이거 야 이거 왜이래 두타째에요?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하시나요? 두타째 인정하십니까? 지금 센서 거기다 누나 안걸리는데 아 이거 또 못하여야 되는거야 연습 두번 하셨어요 연습 두번 하셨어요 센서 벌리게 해주세요 센서 자 센서 벌리게 하시고 레디 자 5.77m 0.44m 쳤습니다 아 쳤어 다행이다 이겄서 다행이다 야 중간에 멈춰라 괜찮아 이 차 들어가는걸 바라진 않아 자 갑니다 카메라 따라가세요 도망가 잘쳤네 야 잘쳤다 나 언제 했어? 나 언제 했어? 나 언제 했어? 아 잘 쳤어 잘 쳤다 야 중간에 중간에 멈춰라 하아 팔? 응 맞아 맞아 8m 맞아 8m 맞아 8m 맞춰 8m 네 8m 맞아 8m 안 쳤네 8m 안 쳤네 8m 먹기 야만님 밥으로 가야되겠다 오우야 빠졌어 어? 아 근씨 먹기 하아 이제 꿀재만 먹는걸로? 꿀재만 먹는걸로 아 두홀 남았네 두홀 남았어요 자 이제 요거 풀버전은 아마 편집돼서 심짱채널에 올라갈거에요 우리 이제 남은경기 두홀 잘해야되니까 아아 그때 뵈요 아니 내가 좋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자 장타를 치기 위해서는 손을 살짝 위로 올린 다음에요 자 요거만 보고 가요 자 5초 동안 8초 동안 8초 동안 5초 동안 피를 아래로 흘린 다음에 손을 가볍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롱개 하실거에요 안하실거에요? 롱개 해야죠 롱개 하는데 프로님 채로 쓰지 못하고 그럼 자 이걸로 들으셨죠 여러분들 장타비법 나 그럼 킬라우니꺼 좀 빌려줘 네 오케이 어프로치 하셨구요 어프로치 들어가셨구요 어프로치 들어가셨구요 안녕 잘가요 우리 요번정도 같이 살께요 화이팅 야 워런인데 이거 진짜 워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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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izens 아니에요 다 쳐야되 마음대로破 야 이거 이거 운이야 왔네 왔어 inspection 우와 우와아아아 감사합니다 안녕 무심 무시하다 제가 제일 잘 맞아요 이런 거 신라발인 채로 치는 거예요? 롱기? 아니 롱기까지는 아니래요 아니 지금 롱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10% 롱기 하시고 저는 55m 남아있습니다 어? 진짜네 아니 빨리 쳐요 내리막이 50m인데 뭐 와 잘 쳤어 잘 쳤어 야 이거 한 69, 70 나았겠다 포스피드 포스피드 70 이상 나는데 아 이거 좋아 잠깐만 이거 원홍 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자 이거 심프로님 피할 수 없습니다 이건 뭐 자존심 싸움이기 때문에 잠시만요 야 근데 우리 술 또 다 먹었어? 또 있어요 이제 한 캔 아우 너무 기분 좋다 이거 카튀기 맞았잖아요 카튀기 그래 왜 자꾸 남의 자리 잘 쳐 제가 원래 스크림를 가도 거기 있는 채로 더 잘 쳐 자 피플 원홍 잘 맞았어요 잘 맞을게 카튀기 맞으면 원홍 아니 그로우 그로우로 쳤어 그 정도 더 더 나보다 적게 쳤어 치였어 아 우리 저 카메라 지금 켜져 있잖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취했어요 하하하하 촬영중에 촬영중인지 몰라 그니까 까먹었어 하하하하 낱개 갇혀 낱개 갇혀 낱개 갇혀 아이고 홀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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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진 않을 거 같아 13m 남았네 15m 뒷바람 5m 불고 있고요 저는 지금 45m를 떨린다면 5m를 살짝 불러가서 핀해보시겠습니다 하하하 하하하 45m 떨궈었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기사마다 45m 떨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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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적이 이제 이게 뭐야 뭐야 아니 왜 이렇게 오른쪽으로 나갔지 그래도 결과하면 조금만 됐지 뭐 하하하 하하하 진짜요, 프로뉴을 터뜨내 드림 안 취하셨네 결기! 들어갔다 레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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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너무 원초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전혀 과학적이지 않고 근거없고 들어갔다! 진짜로 들어갔어 들어갔다니까 아! 글씨! 누구랑? 이글 찬스야? 진짜? 그래도 심지어 들어갈거야 아, 레알 레알? 똑바로 봤다잖아 이는 미스니까 오오오오 오! 너무 맵잖아 나 이거 또 못 넣을 것 같아 아 고향이 슬래요 다음으로 빨리 갑시다 막걸려면 오빠 가는 거 봐 아 나 미치겠네 잠깐만 3년씩 와 3,3,6,6 3,3,6,6 6개 6개 6개입니다 자 마지막 누가 우승을 서열해서 우승을 할 것인가 파트6야 진짜? 야 이건 파트6 이거 아니지 야 마코리 파트6야 아 나 화장실 갔다 안돼 자 마지막 파트6 야 이건 내가 지금 좀 불리하다 자 갑시다 연속도 두 분이 롱기는 또 하시는거죠 아 당연하죠 다 해야지 근데 이승이 했으니까 연속 이승 저기 뭐야 신나보이는 연속도 원원 하시는거고 2,1 3,0,3,0 잘 잡았다 자 좀 늦어 주십쇼 흐흐흐흫 장타 왕이 좋아 야 폰스피드 70만 한 번 보더니 그걸 계속 쓰네 좋아 야 장타 왕이 기운을 받아서 엠프로 힐링 수행할 자리입니다 가볍게 스트레칭한 후에 빨리 문의되면 창타세요 스튜렛칭 안하는데? 스튜렛칭 좀 하세요 오 똥살 쳤어 잘 갔어 아 이거 아니야 왼쪽으로 갔어 자신의 기록을 깼는데 이 300m를 쳤어 멀어지거든 와 320m를 쳤어 70! 와 와 하하하 아니 근데 방향이 안좋아서 준비 되시면 준비 되시면 하하하하 자 장타를 치려면 어떻게 해야되죠? 엉덩이를 높게 들고 엉덩이에 피를 아래로 쏠려서 손을 가볍게 만드는거지 자 우측으로 좀 밀게요 하하하하 마지막 한잔 드리고싶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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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카트길 스폰 한번 들어갑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제가 이렇게 자 제가 한 잔 따라드리겠습니다 프로님 요건 한 잔 드셔야 되겠다 삼백! 아 오늘 꼴찌 해도 돼 기분이 좋네 저 그 조세도 선생님보다는 많이 갔습니다 아 진짜 이만 아니다 쉽다 진짜 너무 마신다 와 오늘 본 중에 제가 본 중에 제일 술 많이 드셨어 진짜 이건 아닌 거 같아 어우 잘 맞았어 잘 맞았어 카트킬 씻고 들어간다 이거 야 이겼다 아이고 여유네요 그러게요 오! 카트킬 카트킬 안 맞았으면 내가 이겨 안 맞았어 너 이 사람아 아유 울어 레디 아 오프 더 데 아 간절하다 갑니다 야 아 킹나마니오하고 1등 경쟁이구나 그렇죠 오우 괜찮게 맞았어 괜찮게 맞았어 근데 그냥 스트레칭 그렇죠 아이언 7번걸이 나왔어요 5번걸이 나왔어요 63번걸이 나왔는데 아 발사각이 1.5도 그냥 나왔습니다 빠졌을 거 같은데 많이 아파 아 그냥 나이스 드로우 두꺼웠습니다 맞아요 두꺼웠어 두꺼웠어 레디 레디 아 또 그리지 마라 하하하 어중간하게 잘 치지 않으면 3번 오드가 페어웨이 선수 잘 나가요 그럼 앞서 말 드릴게 오우 샷 67 페어웨이 많았나 67 68 페어웨이 이글 몇방 했어요 아 몇방 했지 지금 두개 두개 했어 나도 두개 했어 세번째 이글하고 이제 야 이글 못한 사람 서로 살겠나 진짜 아니 앰플 오는데 이글 하셨잖아요 난 못했어 했어 아까 못했어 못했어 안전빵 하하 우리 이글을 못해서 이렇게 된거네 오버라이언 잡았고요 진짜 먹고도 잘치네 그렇지 이거 봐 엄청 잘쳤어요 아 그래도 폰 어 왜 아 오프돼되겠어 아 오프돼되겠어 페어웨이 가능하네 치료 나이스 아 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어? 아니 얘가 들어간 건 아니잖아. 이거 흘러. 아, 쎄네. 쎄어. 흘러진 않지. 어? 우리나라는 등 돌리고 서서 가위바위보. 아, 앰플링이라 그거 하면 손질 좀 좋은 팩인데. 난 질 것 같은데. 자, 이거 킹나바의 이번 샷이 상당히 중요한 지금 시추에이션이에요. 그렇죠, 서드샷. 9번 아이언. 아, 서열 1위로 될 수 있네. 2018년 서열 1위. 1년동안 날 건가요, 이게? 계속 누적을 해야지. 누적을 한다고요? 2018년 1월. 시작. 1월 3일 1위. 1월에서요. 매달. 그리고 12월 달 이후에 결정전 한번 하고. 왔네. 야, 이거 동영상 바뀌겠다. 으아아아아아. 붙었어, 붙었어. 오르막이야. 평지. 오케이. 오케이. 아니, 저 스트레이트라이. 나이스 온. 야. 이거는 이글이 아니는데? 해야지, 이걸. 응. 세번 했잖아. 네번째 들어가면? 레디. 잠깐만, 네번째 들어가면. 맞네, 맞네. 아, 이글이 지금. 45분 해주잖아요. 아, 이거 누굴 거야? 하하하하하하하하 누굴 거야? 아, 제 건 거 같아요. 하하하하하하 칠 뻔 했어. 하하하하하하 48m 뒷바람이 9m에. 나는. 50m로 부르지. 나는 42m를 못 고려. 42m? 42m에. 나머지 6m는 굴러서. 38m는 살짝. 가고. 38m에 떨궈서 불리겠다. 32m에 떨군 다음에. 32m에 떨군 다음에. 32m에 떨군 다음에. 네, 떨군 다음에. 도전적으로 들어요. 하하하하하하 자, 오! 빨리 바뀌었는데. 일단. 아이스. 우와. 아이스. 아니, 캐리로 48m 탔다고 했었는데. 하하하하하하 힌트. 아이스. 아이스. 자, 수호! 마음이 잘합니다. 아이스. 아이, 그림 좋게 나왔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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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킹나바가 여기서 안 놓으면..? 나이스. 우아하 하하하하 하하하 정말 각본 없는 드라마다 이거. 하하 하하하하하하 약하지요. 약한 듯한데. 약하지요.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어. 근데 스트레이트야. 무리하는 것보다 이게 나은 것 같아. 나도 이글버터였네. 약하다고 뭐라고 그러신 거든요. 그래도 어디. 뭐야. 아 비겼네. 저거 옆라인이 아니에요? 홀컵차스 꽃뿌림을 골라. 스트레이트. 이글이다 또. 아유. 들어오는 순간. 킹나바님이 심장을 넘을 것인가. 선열 1위가 될 것인가. 그것도 그건데. 원데이 라운드에 이글 3방이야. 대박이지. 넣네 그럼. 넣네 넣네. 작지만 않게 쳐봐요. 12m. 세다. 세서 안되다. 들어갔어. 세서 안되어. 세서 안되어. 세서 안되어. 세서 안되어.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욕심됐어. 다시. DK킹나바님. 시키너러. 퀄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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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인 뭐지. 유광주에 추라.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그놈. 또 밀렸어요. 악수 좀 해줘. 10% 축하드립니다 너무 서울 1위니까 고생했습니다 1등 그림이 좋게 나왔다 눈치 안보고 살려면 요런거 적당히 빼주고 들어갔어 렛칼 레디 렛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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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에요 렛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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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렛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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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앞에 이제 서열을 부르는거야 저 무승했어요 저 무승했어요 왜 맨날 이제 마지막 인사해야지 우리 네 이러보세요 자 서열 1 2 3 4 서열 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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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와 빨리 내려가 서열 서열 2018년 서열 1 2 3 4가 됐습니다 미션을 주신 우리 네티즌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뭐 플레이가 약간의 술을 좀 먹었지만 그래도 이것이 사실 뭐 저희가 원래 코드는 아닌데 어쩌다보니까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뭐 적당한 적당한 재미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새해 복은 무사해 이거 언제 했네 이럴달이니까 고맙어요 fucking